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몇가지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쇼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한 쇼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무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쇼는 마술이 아닙니다 저는 마술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저의 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술가가 제가 보여드릴 쇼는 마술이 아닙니다 손 기술을 이용한 단지 손 기술을 이용한 그런 쇼입니다 유명한 마술 저의 쇼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의 쇼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저의 쇼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마술 가방 마술 주머니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는 마술 주머니 실제 마술 주머니는 아니에요 이 주머니는 단지 제가 기술봉에서 보여주신 뿐입니다. 이 주머니를 보세요. 이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빈 주머니였는데요. 동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빈 주머니에서 동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천촌이 하나 나왔고요. 색깔 있는 천도 또 나왔습니다. 작은 주머니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빈 주머니였는데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천이 또 하나 나왔어요. 천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트럼프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뺐습니다. 다시 밑에 넣습니다. 빈각입니다. 카드를 뺐기 때문에 빈각입니다. 파티와 이거 아니여. 1,2,2,3 빈각에다 카드를 넣는다. 빈각에다 카드를 다시 넣는데 오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Come on! Don't leave! I have many more shots! I have newspaper! I will do! I will restore! Beloved and bronze! Watch Scatabilly! The presser and presser and presser and presser. The presser and presser and presser. I will kill 자 제가 신문을 찍습니다 가로로 찍고 또 가로로 찍습니다 Listen beloved and brother Newspaper 자 신문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It's you and me 여러분과 저를 나타냅니다 The world 자 세상은 full of sin full of vices vices 술 취함 뭐 여러가지 중독 뭐 이런것들로 안좋은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Sin destroy you 자 그 죄가 여러분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The world is already full of sin 이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차 있습니다 Watch 자 잘 보세요 자 신문이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Vices can destroy you 여러가지 안좋은 중독 죄들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참 구주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죄로 인해 파괴됐다고 하여도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는 돈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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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관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지금 세상의 거의 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하얀 공책입니다 그림이 생겼습니다 그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색깔은 없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색깔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그림과 색깔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펜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펜슬 세금의 펜슬 펜슬이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문제와 시험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왕껍을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제 손 위에 그냥 펜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펜이 밑에 누워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